너 또 화장품 싸지르러 갔다 온 거지? 내가 모를 줄 알아? 아니거든. 버스 지나쳐서 그런 거거든. 짜자자자 얼굴에 화장 떡칠해가지고 싸들어 다니고 말이야. 나중에 대학 가면 다 꾸미고 다닐 텐데 뭐 급하다고 쳐발라 쳐바르긴. 그럴 시간에 영어 단어 한 자를 더 봐라. 어? 저 여보 요즘은 주경이보다 어린애들도 다 화장하고 다니더라. 공부 못하는 애들이지? 나중에 사회 나가 봐. 다 능력이야. 능력. 엄마가 학교 다녀봐. 무조건 얼굴이네요. 얼굴. 아이고 화장 딱 칠해서 예쁘면 뭐해? 봄판이 꽝인데. 너 그 얼굴로 능력까지 없으면 시집어 어떻게 갈래? 여보. 백복절어. 에헤 엄마 그건 아니다. 어?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한다던데. 엄마는 진짜. 너 엄마 말하는데 어디가? 이리 와. 아이고 홍여사 홍여사 어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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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하하 음. 감사합니다.